안녕하십니까. 란쟁이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저도 설 연휴를 잘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연휴때에는 좋은 개체를 체란하지 못해서 이렇다 할 개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밭자리 2개정도 만난걸로 만족했구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제가 배양중인 제가 직접 체란한 산제품인데요. 이게 깜짝코에요. 이게 발색코 개체인데 호출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삼반호처럼 호출 옆에도 이렇게 반성이 좀 보여요. 이게 삼반호일까요? 이게 호출이 보이는데 뒷면은 앞면하고 뒷면하고 똑같이 담아야 되는데 뒷면이 조금 약해요. 이렇게 호출이 들어있거든요. 호출이 들어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쪽, 두쪽, 세쪽, 네쪽이거든요. 이것까지 신화쪽까지 이번 신화쪽까지 네쪽인데 이 입장만 호출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입장만 그리고 그 다음 신화 쪽에 꼭 한입장식에는 이 입장도 보면 이렇게 반이 들어있는데 이게 배골 쪽으로 약하게 호출이 들어있는 것처럼 연두 호출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삼반호인지 발색호인지 아직 제가 초보에라닌이다 보니까 이런 품종은 처음 만났고요. 이 발색호 개체는 탄력이 받으면 이제 호출이 다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초보에라닌이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이렇게 신화쪽에는 이 신화에는 무지로 나왔거든요. 무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성은 좀 뛰어보입니다. 반성은 이 배골 쪽으로 이렇게 반성은 좀 뛰어보이는데 이거를 신화를 이쪽 신화를 좀 뛰어서 다시 받아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호출이 있는 이 입장에서 신화를 다시 받아봐야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초보보다는 고수님들의 자문을 좀 구해보고자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고수님들께서는 좀 자세하게 답글도 좀 달아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려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개체로 한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란쟁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